안녕하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월드클래스 슈퍼스타 손흥민 체육공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일 득점보를 터뜨리며 한국인으로서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가 슈퍼스타가 되기까지는 든든한 조력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로 때로는 엄격한 호랑이 코치로 아들을 가르쳤고 결국 한 남자를 최고의 축구선수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비단 아들에게 축구실력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인성을 먼저 가르쳤고 겸손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내년 1월 춘천의 문을 열 예정인 손흥민 체육공원도 아버지의 설득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아 170억 원으로 근무를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유에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2면과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갖춘 7만 1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체육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땅과 노력으로 얻은 부를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그는 자신들을 위해 쓰기보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월드클래스, 아이돌을 능가하는 슈퍼스타, 그래도 손흥민의 생각은 변함없이 늘 축구, 축구 생각뿐입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진행형 레전드 손흥민. 손흥민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이름입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고 축구실력이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차범근, 박지성에 이어 한국을 대표할 만한 스타 축구선수이고 전세계에 이름을 알린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한국인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통한 DNA를 지녔는데요. 양보가 습관이 된 한국 선수들과 달리 골에 대한 욕심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거침없이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문화권의 선수와도 쉽게 친해지고 라크룸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큰 경기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맹활약을 펼치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작고 초라했던 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손흥민 체육공원 초심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해준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손흥민 부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월드클래스 슈퍼스타 손흥민 체육공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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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